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로인과 함께하는 유튜브 정책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무효 트래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씨유튜버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씨유튜버의 유튜브 정책 사연. 갑자기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구글에서 이메일이 한 개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잠도 못 자고 성급한 마음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동안 평상시와 똑같은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단지 한 개의 빨간 딱지를 발견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 보통 그 달러 표시에 요건 미충족, 저작권 침해신고 이렇게 해서 빨간 딱지가 보통 붙거든요. 사실은 저도 한 개 있어요. 우리 공개, 비공개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에 찍되어 있어요. 저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동그라미에 찍되어 있고 차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씨유튜버님한테 오신 메일입니다. 땡땡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과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활성화 상태에 애드센스 계정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1번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으로 인한 계정 정지. 2번 무효 트래픽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계정 정지. 애드센스 계정을 두 개 이상 만드시면 애드센스 이용 약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팀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평생 안 받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팀으로부터 받는 저 메일. 그래서 이 씨유튜버님의 내용이 저렇게 간단해요.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으로 인한 계정 정지 혹은 무효 트래픽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계정 정지.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내용 없어요. 얼마만큼 계정이 정지되었는지, 당신의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인사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노딱빨딱 되면 비슷한 영상은 다 삭제해야 됩니다. 하셨어요. 우리 후연아로님 어렵네요. 하셨고. 메일만 읽어도 복잡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그쵸? 몰라요. 저렇게 메일이 딱 왔어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노딱빨딱. 저는 검토 중에 노딱 두 번 받아서 노래 교체하거나 무효 많이 괜찮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TV님께서 유튜브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채널을 적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 전문가님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으로 인한 개정 정지입니다. 해서 제가 이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이 뭔지 가져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개정 설정,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 이해하기. 구글에서는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이 시행하는 제재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국가 또는 지역에 계시자는 애드센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거예요. 크리미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로간스크 인민공화국. 딱 이 나라예요. 또한 관련 무역 제재 및 수출 규정 준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법인이나 개인은 애드센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재 조치 규정에 대한 게시자의 준수, 최근 추가된 지역, 수출금지 지역 내의 계정 액세스, 기존 계정의 미지급 잔액, 이런 기타 등등의 사양이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인데. 근데 왜 이 내용을 써놨을까? 좀 깝깝하죠? 애드센스 국가별 제한사항 이해하기는 딱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봐야겠죠. 무효 트래픽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계정 정지예요. 네.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방송이 좋아 하셨어요? 제가 유튜브에 직접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해석을, 설명을 다르게 하거나 하면은 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로 읽는 쪽으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라이브 스타일이 있는지 유튜브 영상을 AI가 보고 다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령 유튜브에서 정지나 경고당하면 알고리즘은 그 기록을 보관하고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빙고! 제가 이 얘기할 건데요.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 유튜브 정책에 써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정책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참고사항.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참고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요. 여러분 어마무아해요. 동영상에 대한 무효 트래픽. 무효활동이라고 하는 무효 트래픽은 순수한 관심을 가진 실제 사용자에게서 유발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순수한 관심을 가진 실제 사용자를 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활동은 다 이 무효 트래픽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 트래픽에는 동영상 등 급하게 다양한 컨텐츠의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기 및 인위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인위적인 방법이 포함이 되면 그거는 무효 트래픽이라는 거죠. 유튜브 시스템에서는 동영상의 무효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파란색 다 제가 해온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대요. 이를 통해 유튜브 생태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광고주가 무효 트래픽에 대해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사실은. 광고주가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곳에 지불을 하냐 이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영상에 대한 무효 트래픽 예시 1번 친구나 지인에게 동영상 재생 목록을 하루 종일 실행하도록 하여 해당 동영상에서 재생되는 광고로 인한 광고 트래픽을 증가시킵니다. 자 다시요. 네 이제 샤론과 사연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내꺼 동영상 재생 목록을 보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것이 무효 트래픽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동영상 재생 목록 누가 틀어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무효 트래픽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시청자에게 특정 동영상의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여 광고로 이동하도록 알려 광고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높입니다. 다시 광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 제3자의 자동화된 클릭봇을 실행하여 광고 트래픽을 조작합니다. 이거 설명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안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에 무효 트래픽이 감지되면 해당 트래픽의 비용을 광고주에게 환불, 다시 가는 거예요. 광고주에게 환불하거나 광고 게재를 제한, 더 이상 광고 게재할 수 없게, 그렇죠? 수익 창출 안 되게 하거나 이 두 가지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주에게 환불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거예요. 즉 광고는 계속 게재되어도 해당 수익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분석에서 추정 수익이 자주 변동되고 잠재적 수익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에서 무효 트래픽이 추정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셨어요. 퍽 무섭! 시간 때문에 지인들이 좀 들려주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광고 봐주기 해요. 조심하세요 광고 봐주기. 이거 유튜브 정책이에요. 제가 가져온 얘기 아니고 뭐뭐 하더라 라는 내용 아닙니다. 그게 광고 트래픽 아닌가요? 서로 계속 봐주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사용해서 돌리는 거 말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계로 돌리기도 하는구나 하셨어요. 음 우리 초대 가수님들 노래 때문에 빨간 딱지 먹어서 걱정이에요. 초대 가수들은 애창곡을 많이 부르다 보니 하셨어요. 음 안 그렇게 노력하셔야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